앨범 작업을 들어가면 앨범 녹음이 거의 뭐 보통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을 셀 때가 거의 많아요. 그거를 이해 못 하시고 맨날 저한테 역정을 내시면서 왜 가수들은 녹음을 밤에 하냐. 낮에 하면 되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면 되지. 근데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풀리나요? 오래되나요? 아니잖아 너 한 두세시부터 시작하고 계시니.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녹음한 CD는 재활용 쓰레기 통화. 아니 그래서 제가 정말 가장 슬펐던 때는 뭐냐면 엄마 저 앨범 나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들으시더니. 이 곡을 6일 동안 녹음한 거예요. 아우 가수는 어떡해. 이 곡을 녹음한. 냉장해. 야 어머니 얘기 좀 해보세요. 아니 아빠도 엄마 차가지고. 아빠도 대중성 없는 거니? 아니 돈이 안 해 그러면 계속 성공을 해요. 아니 농장. 평론가들보다 더. 캐틱캐틱. 만약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엄마 아무리 앰프 소리가 시끄러워도 참고 주무실 수 있겠어요? 그럼 아예 방을 방음 장치를 해줘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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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소영과 같이 살고 싶다 따로 살고 싶다. 같이 같이. 아니 따로 따로. 같이. 어머니는 같이야. 우리 엄마 나. 어머니는 같이인데. 엄마는. 같이. 아 예. 소영이 따로. 엄마 왜 나랑 꼭 같이 살고 싶어. 맨날 다 해줘야 되는데.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너는? 에이. 야 엄마하고 살아서 네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. 그냥 같이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살아야 돼. 그냥 살아야 돼. 그냥 살아야 돼. 살아야 돼. 소영지는 솔직히 아까. 어머님이 다 해주잖아요. 어머니 좋지 않아요? 아니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엄마가 동생도 아니고 저는 맨날 서울대생한테 과외시키고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. 늘 저렇게. 명문대생 과외도 왜 그래. 제가 뇌가 깨끗하잖아요. 그때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 번 비운 거예요. 그리고 안 채웠고.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요. 아 혹시 그거 채워지지 않아요. 한 걸 탈퇴? 한 걸 탈퇴? 한 걸 탈퇴 가야 되죠. 예예. 그 뜻이에요. 엄마 너무 엄마 화 시키려고 하니까. 제가 제 의지? 잣대? 잣대 맞아요? 기준. 저의 기준. 저의 신념 마인드 이거를 표출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 하면 다 엄마한테 물어보고. 마마걸이죠. 마마걸. 그래 맞아요 마마걸이 된 거예요. 정말 저런 캐릭터이시구나. 정말 저런 캐릭터이시구나. 정말 저런 캐릭터이시구나. 정말 저런 캐릭터이시구나. 저기 마마걸이 되니까.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? 마마걸이. 마마걸이.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. 내가 깨끗해진 거야.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요. 아 그냥 결혼을 해. 아 그냥 결혼을 해. 아 그냥 결혼을 해. 아 그냥 결혼을 해. 저 아까 살기 싫다고 양가 부모님들이랑. 87년생입니다. 저 친구. 이 두근두근 코너 같은데요. 친구 사이. 아니 소영 씨 어때요. 저기 소영 씨 같은 스타일. 97년도. 되질 않는데. 아니 보면서. 정말 귀엽다. 왜 그래요. 공격했어요. 뭐야. 공격했어요. 귀여운 사이인데. 고백은 아니에요. 귀엽고. 귀엽고. 그런데. 자식을 위해서. 엄마 황골탈퇴가 뭐였더니. 어 그럼 고리 탈퇴하는 거야. 메모지를 안 하면 안 되니까. 그래. 아니 그 엄마가 있는데 이런 말 함부로 못 할 텐데. 거짓말 못 하죠.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하네. 어 예의 없는 친구 같으니라고. 아니 소영이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기분 얼마나 나빠. 소영 씨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죠 엄마 사실은. 아니 좋아요 이따 줄게. 아니 좋아요 이따 줄게. 자존심을 좀 가져오. 자존심을 좀 가져오. 자존심은 없는데. 어 엄마 이렇게 하면 내라. 1미터 넘겨놓고 어 짜이전 짜이전. 너가 상식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. 소영 군. 소영 군. 소영 군. 소영 군. 자 대국민 리서치 뽑아줘요. 소영 군.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. 저희가 리서치를 해봤죠. 이 딸들하고 살면. 어떻게 피곤하고 어떤 고통이 있을지.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물어봤어요. 아마 여러분 이 결과를 보시면. 아 이런 말들이 이래서 어려워하는구나. 그 어려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제 안좋습니다. 이제 안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